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 비판이 거셌던 보수정당과 극우단체의 현수막들이 강제 철거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제주 4.3은 폭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단체의 세미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고, 추념일에 극우단체의 집회가 예고되는 등 또다시 색깔론이 4.3을 흔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여 일 동안 지역사회에 거센 비판을 받은 일부 보수정당과 극우단체의 현수막. 이 현수막들이 마침내 철거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률 검토 결과 4.3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4.3 특별위원회도 구구단체들의 제주 4.3 왜곡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긴급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의원들은 추념일을 앞두고 제주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영향들에 대한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시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지만 국회에서는 또 4.3이 폭동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4.3 진상조사 보고서도 부정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트루스 포럼 등이 마련한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념갈등으로 얼룩진 슬픈 역사를 뛰어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가치가 바로서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구단체인 서북청년단은 4.3 추념일에 평화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고 이에 대해 제주지역 4.3 단체들이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제기된 색깔론과 이념의 잣대가 75번째 4.3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최초의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 건립을 두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장 건립과 운영 기본계획도 없고 자문기구도 미협한데다 담당 부서들 간의 협업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은일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1,1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클래식 콘서트홀. 2016년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2년 뒤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설계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기본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작 전에 그걸 세팅하고 시작을 하죠. 음향 성능, 무대 기계의 대수미 스펙, 필요한 실들이 어떤 게 있는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음악당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없이 곧장 설계로 직행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고 기부 체납 방식으로 추진된 결과입니다. 반면에 부천시는 문화시설 조례를 개정해 자문기구까지 설치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건축음향 시설을 갖춘 콘서트홀 건립 자문을 위해 건립위원회를 두고 규모와 시설 배치, 건축음향 등 전반적인 계획을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공연장 건립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 13명으로 구성했고,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미 규모로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책임의 여지가 조금 소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으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꼭 가야 된다는 근거적,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에 있어서 내용이 확실히 다르죠. 제주시는 어떨까? 제주시가 만든 워킹그룹 운영 계획 자료입니다.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설계 검토는 물론 아파트 건설 정산 자문까지 역할이 광범위합니다. 자문위원 12명 가운데 공연 음향 전문가는 3명뿐입니다. 심지어 당현직 공무원에도 문화예술부서는 빠졌습니다. 기본 계획도 없고 자문기구도 미흡한데다 관련 부서들도 책임을 미루는 사이, 도내 첫 음악당 건립 사업은 점점 난관에 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중에는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이웃 어른들이 총살당하자 산으로 도망가야만 했던 10살 소년의 이야기를 김찬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전역에 계엄령이 내려졌던 1948년 12월 당시 10살 소년이었던 송병기 할아버지. 마을이 불타고 총성이 울리던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총을 맞은 오천 아저씨는 불에 탔고, 끌려 나온 마을 어른들이 수모를 당하는 모습도 선명합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악략했는지 총 개머리 판으로 사람을 쥐어봤고 때리고 하는 것도 다 봤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놓고, 뒤로 묶어놓고 라이터풀을 쥐어가지고 수염을 낚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바짓가랑이 오줌 살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그 당시.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 기억들은 송 할아버지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동생 밤에 그냥 실리다 죽으니까 아침에 그냥 거기에 묻어두고, 우리 몰래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묻어버렸어요. 그 당시 생각을 하면,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사람 사는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 주정 공장에 수용됐다 풀려났지만 아버지만큼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아버지는 지난 1999년 수영인명부가 공개되면서 글자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징역 7년과 대전형무소,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는 기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아버지 송도윤은 올해 1월 직권재심에서 7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이는 사진을 봤을 때는 참, 처음 하거든요, 대전에서. 그걸 이제 보고 참, 얼마나 괴로웠을까. 죽는 당시 얼마나 괴로웠을까나 그런 생각이 들고. 10살 소년의 몸과 마음을 평생 지배한 트라우마.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하고, 정부 인사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불참하는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산불이나 화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용소방대원들인데요. 소방산림당국과 함께 화재 대응의 한 축을 담당해왔는데,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의용소방대를 구하기도 점점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과 다른 의용소방대 대우에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사이렌을 켠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방화복을 차려입고 가장 먼저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소방관 같지만 민간인 신분인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119 안전센터가 없는 마을마다 각종 화재나 사고는 이들에게 우선 의존합니다. 산불이 나면 하던 일 멈추고 달려갑니다. 때론 공무원보다도 많습니다. 구조, 구급, 순환 현장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에 농촌 일손 돕기까지. 이들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충북에서 의용소방대 출동 건수는 연간 만여 건, 하루 평균 수십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내리 정원은 미달. 정원의 85% 수준에서 해마다 줄어갑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대원 청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젊은 청년 대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와 지자체가 의용소방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포상과 보험 가입을 명문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도 의용소방대에 감사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고, 앞장서 헌신한 대원 60여 명에게 대통령 포창 등 유공상을 건넸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조례로 정해진 의용소방대원 활동 수당은 1시간 기준 1만 2천 원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도 맑고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구름의 양이 어제만큼 많은 곳이 있는데요. 현재 법환포구의 모습입니다. 제주 남부지역은 이렇게 구름이 가득 껴있습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 껴있죠. 아침까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한라산 남쪽,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은 점차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요. 오늘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부드러운데요. 아침 기온 12도에서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고산이 19도, 제주와 성산 20도, 서귀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15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도서지역은 대체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북쪽에 위치한 추자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저기압과 위치가 가까운 바깥 남쪽 먼바다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4월의 시작인 주말에는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벚꽃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꽃구경은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그제 오전 기준 교육 공무직의 15.5%인 352명이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42개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초등학교 한 곳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벌입니다. 제주시 조천항의 인공지능 재활용 도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재활용품 정보에 따라 무인 로봇이 자동으로 폐기물을 선별하고 적재량과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거 차량에 전달합니다. 제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쓰레기 배출량과 종류, 처리 속도 등을 분석해 향후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월정리 해녀회와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고발하는 반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제주도와 상하수도 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제주도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12년 전 강원도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가 제주 출신 참전용사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강원도 인재군에서 발굴한 유해를 유전자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1951년 18살 나이로 참전해 전사한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 고허창식 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유가족 집을 방문해 호국 영웅 귀한 행사를 진행했고 제주 호국원 안장을 협의 중입니다. 갈치잡이에서 미끼로 쓰이는 수입산 냉동 꽁치의 관세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냉동 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 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내 어선의 82%는 갈치 조업에 나서고 있고 지난해 냉동 꽁치 250억 원어치를 미끼로 썼는데 관세가 인하되면 연간 29억 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한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신의 unters님을 계신 kidding you絡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당신의 unters님들에게 더 unc속ijd thriller 이것을 uponço 한 명이요. Strang eight 나나 사랑합니다. 나나 사랑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